넌제형 형이 배비 제넌형 형이 배비 못하는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..왜지? 규념이 규념이 왜야? 규념이 왜야? 규념이 왜야? 형은 로이조라는 큰 산을 넘어와야 돼요 음.. 석양이 진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만져 쓰고잉 데이스죠?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여쭈어라 고충 여쭈어 여쭈어 그녀랄 야아 아이 그거 아니잖아 아이 그거 아니잖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이거 왜 노래 노래가 왜 이거야 노래 뭐야 노래 이거 왜 나와 노래 이거 뭐야 듣자 노래 좋나 좋다 자 여러분들 대박 대박 소식입니다 오늘 도파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가셨어요 아 클릭해봤는데 도파님 라이브 스트리밍 아 사칭이에요? 이거 시발 사칭이에요? 이거 시발 아 뭐야 사칭이야? 아 뭐야 이렇게 아 진짜 아이씨 아 이거 라인 밀어야 되겠다 미안 일단 기다려 아 지금 이렇게 라인 비워두면 누가 봐도 밀.. 일단 말파 리포트 오히려 내가 용기할게 말파 리포트 미드 오픈 다 와말 어 등봉 드 GRAB 야 야 야야 야 야야 야 야야야 야 야야야 야야야 붓 X댓 X댓 진짜 리폿 지자 지자 말파리폿 말파리폿좀 들어가 들어가 아냐 나냐 얇기다와봐 두봐 야! 아 Albert 뭐야 이걸 이야기를 해줘 여기 안 오니? 이거 맞춰야 돼 이거 야 이렇게 결계차도 써 야 뭐야 얜 야 얜 뭐냐? 으어 티리! 어 ㅅㅂ 깜짝 놀랐네 티리 이거 뭐야 야! 야! 씹어! 벽이 벽이! 벽이 망아지는 줄 알았어 벽이! 이거 벽이 벽이 망아지는 줄 알았어 아이 마 파이팅 1인공! 아이 나랑 같이 들어와! 아이 나는 아이 나랑 같이 들어와야지! 아이 턴 뭐야 이거 이씨! 아이 턴 진짜! 아 진짜 아이 턴 아이 턴 뭐야! 아이 턴 턴이 몇 개야! 아이 턴이 턴이 몇 개야 아이쿠이 아이 턴이 뭐야! 경계설로 쳐가서! 어? 강대가 안됐는데? 저 강대 아니에요 여러분! 저 강대 아니라고요! 여러분 강대가 아니— 자 제넌입니다 유튜브 제넌 구독하시고 유튜브 알림이 알림이 설정 종소리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완전 대박 개이득이라고요 꼭 하세요